선재야 누구시죠? 우리 오늘 밤 같이 있자고 너랑 나랑 졸씨가 어젯밤 유순지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나버렸다 제발 여기 오지마 여보세요? 소라 내가 너 많이 좋아해 너랑 나랑 보고싶어 빛나누고 걱정돼서 언제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그냥 아 좋아하지 나도 나도 좋아하지 너 너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는지 맞아? 선재야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반갑다 너 어디 다친다 없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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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 생각하라고 했잖아 옛날에 네가 날 살린 것처럼 이번엔 내가 널 살려야 한다는 신의 뜻인 것 같다고 네가 어느 시간에서 왔던 하나도 안 중요해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좋아했던 넌 없어?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그냥 나 좋아해 내 소원은 벌써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랑 나사람 이소리 오랫동안 2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제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 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도 좋아요 너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